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오는 10월까지 매달 첫째 주에 어린이 영화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순천신대도서관 잔디마당에서 특별야외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가 청년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5월 22일까지이며 1인당 월 20만원씩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많이 춥겠습니다. 고흥의 아침 기온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 무려 17도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내일도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미세먼지도 보통 단계 보이며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2도, 순천 광양 11도, 고흥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1도, 순천 24도, 광양 고흥 2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더 올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3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